현재 어떤 차세대 전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차세대 2차전지 로드맵을 살펴보면 4가지 주요 분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비용 효율성이 높은 나트륨 전지 두번째는 고 안정성을 자랑하는 종고체 전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용량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 항전지와 리튬 메탈 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나트륨 이온 전지는 리튬 이온 대신 나트륨을 이온 캐리어로 사용하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나트륨은 리튬 보다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특히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문제가 되는 현재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죠 나트륨 이온 전지는 197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 상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강물의 가격 급등은 나트륨 이온 전지 기술에 관한 관심을 재점화시키게 되었죠 나트륨 이온 전지는 리튬과 같은 일족 원소를 사용하므로 리튬 이온 전지의 제조 공정을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 시 기술적 비용적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특히 저가형 리튬 이온 전지 시장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 이륜차, 조속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조속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전동 이륜차, 조속 전기차 강홍상매